무슨 소리지? 내 소리 왜 그런 소리인지 너희지? 돈이 흘르는 소린가? 네 경찰서로 가야지 저놈 잡아라 해야지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오 경찰서 왔다 저놈 잡아라 이놈도 잡아라 뭐예요? 응? 뭐예요? 모르겠는데 경찰 잡으면 이제 뭐해야돼? 경찰에 또 위험한 사람 있는지 응 다른데 돌아다녀 봐봐 위험한 사람 있는지 그러면 이 맵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지도를 다른데 돌아다니려면 응 왜 그걸 입 만져보는 거예요? 뭐냐 입대 보는 거예요? 응 노세요 뭐예요? 뭐예요?